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말 제가 도착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. 저는 일단 이 부분에서도 정말 논란이 많이 터라구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말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제가 협회랑도 팀이랑도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어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자유가 된 이름의 방임이 무슨 의미인가요? 네 지금 안세형 선수가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.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.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습니다.